경상북도가 올해 구미등지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국체전을 연기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현재 상황이라면 무관중 경기와 해외선수단 불참 등으로 반쪽 대회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대회 개최 준비에 1290억원이 투입된 만큼 내년으로 연기해 정상 개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방역당국, 차기 대회 개최 예정인 광역단체들과 협의해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